영철이는 첫인상 빵표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면 다음날 자기소개에서 역전을 시킬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 무기는 알고 보니 두 가지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세븐킥. 영철이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자기소개 마지막에 공중제비를 돌면서 멋지게 세븐킥을 날릴 때 여자들이 기립해서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흐뭇하게 첫날 저녁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룡거실에 모여 앉자 영철이는 테이블 앞으로 가서 당당하게 말했죠. 바꿀까요? 각 방마다 남녀 한 명씩 방을 바꾸자는 얘기였고 영철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워해졌습니다. 영철이는 다들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라 이런 19금 얘기를 좋아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완전 안 좋아했고 개그가 먹히지 않자 영철이는 기가 죽어서 뻘쭘해졌습니다. 거기엔 마취 전문가 영수도 영철이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까딱 잘못했다가 영철이는 첫날 제대로 시작도 못해보고 마취돼서 다음날 깨어날 뻔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철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영수가 손을 쓰면 마지막까지 자신을 응급처치하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다행히 영수는 참았고 대신 녹순이가 가볍게 대꾸를 해줬습니다. 술 드셨어요? 사람들은 웃었고 아 개그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영철이는 깨달았죠. 이후 영철이는 조용히 술을 마셨는데 가끔 영숙이가 숙취의 소재를 하나 더 주고 물도 많이 따라주자 자기를 챙겨주는 영숙이가 좋다면서 나중에 그녀를 위해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영철이는 그동안 여자들에게 수없이 차였다고 했는데 연애는 정말 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키도 작고 자녀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어서라고 했는데 자녀가 없던 결혼 전에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영철이는 기본적으로 여자를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 자존감이 낮은 영철이는 용기를 내서 솔로나라에 출연했고 출연한 이유는 큰 기대를 걸고 온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었죠. 영철이는 시작부터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평생 반려자를 찾겠다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알아보고 선택하고 그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영철이는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과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철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 소개를 앞두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많이 긴장됐습니다. 세븐킥이 잘 돼야 할 텐데 아까 해보니 잘 안 됐거든요. 이제 영식이가 끝나고 영철이가 나갔습니다. 영철이는 짧고 굵게 하겠다면서 MC를 직접 보기 시작했고 먼저 첫 번째 무기로 자기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81년생이고요. 하는 일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응은 뜨거웠죠. 특히 같은 의사인 영수가 놀랐고 눈은 커졌지만 다행히 눈알은 돌지 않았습니다. 다들 왜 영철이가 의사냐는 표정이었지만 영철이는 자기 소개를 좀 더 이어갔습니다. 18년도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이 계신 울산으로 내려갔고 워라벨은 기막히게 좋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3일을 쉬기 때문에 이런 내가 안 땡기냐고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별로 안 땡겨했죠. 이후 이혼과 자녀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실 둘째 딸이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서 다른 여자를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영철이는 그건 모르겠다면서 둘째 딸 몰래 이렇게 나쏠래 출연하고 있는 거란 얘기는 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는 끝났고 영철이는 두 번째 무기인 세븐킥을 날리기 위해 슬슬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번 솔로나라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남자 7, 여자 7, 럭키 7이죠. 영철이는 이건 행운이라면서 1부터 7까지 세달라고 했고 세 번째 만에 영철이는 목소리 크기가 마음에 든다면서 이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에 13명은 이 정도까지 바람을 잡으니까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셌습니다. 아, 1, 아, 2. 아, 1, 2, 3, 4, 5, 6, 7. 영철이는 영철이대로 그 구령에 맞춰서 택견같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더니 땅바닥에 손을 짚고 다리를 거꾸로 들어올려 힘차게 킥을 쳤습니다. 11킥이었죠. 개구리 뒷발차기 같기도 하고 열심히 7을 세준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 중 7명이 일어나 한 대씩이면 7이니까 7킥을 발로 차주려고 했지만 영철이는 사람들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고는 급히 우통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해서 단추를 풀 시간이 없자 그냥 뜯어버렸죠. 다행히 몸은 울퉁불퉁해서 볼만했고 여자들은 갑자기 흡족해졌습니다. 영철이는 이럴 것 같아서 아까 푸시업을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사실 그래서 팔에 힘이 빠져 7킥이 실패했던 것인 줄도 모르는 영철이는 영철이는 다시 7을 세달라고 했습니다. 영철이는 구령에 맞게 이번에는 진짜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표정으로 뒤돌아 가슴과 광배근을 차례로 부풀려가면서 마지막 7 때 전방으로 획 돌면서 꾸부정하게 허리를 숙인 채 오른쪽 팔꿈치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아픈 것 같았죠.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 보이는 영철이는 공연이 끝나자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고 단추가 떨어진 부분을 손으로 가렸다가 손이 잘 들어가자 주머니처럼 뱃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숙이가 이상형을 물어봤고 영철이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밝고 착한 사람이 좋다고 했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그냥 질색팔색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전 부인이 영철이와 대화가 잘 안됐거나 영철이를 가르치려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정숙이와 남자들이 질문을 이어갔는데 식단 관리 중인데 여자친구가 맛집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추가 자녀 계획과 장거리 연애는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영철이는 자꾸 배꼽이 보여서 빨리 내려가고 싶었고 얼른 대답해주고는 내려갔습니다. 딸은 나솔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아빠는 기어코 나가서 세븐킥을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철이는 솔로나라에 와서 열심히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니까요. 의사가 아니라면 뭐 경험을 쌓는다 치고 이것저것 해볼 수도 있지만 의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있으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이는 대화 기술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 화술을 연습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자를 대하면 오히려 과하게 노력할 때보다 더 승산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영철이가 연애를 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자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연애 센스는 결국 감정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어떤 때 기뻐하고 슬퍼하는지를 알면 기뻐하는 건 더 많이 해주고 슬퍼하는 건 더 적게 해주면 아무래도 이성이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아하는 취미에 관심과 노력을 쏟듯이 여자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으면 됩니다. 여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 기분 나쁘지 않게 관찰해보는 겁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많은 여자들과 대화를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를 경험하면서 하나둘 알아가다 보면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쉽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영철이가 왜 자기소개 중에 우통을 까고 세븐킥을 차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철이는 과연 더욱 분발해서 자존감 한도를 초과해버린 영숙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연애해방일지도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로 에너지를 얻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이 영철이에 과한 행동과 세븐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